대장강 질러볼게요 260개 지금 몇 질이지? 122 질 122 어? 왜 이렇게 잘 붙어 지금 몇 질이야 4 붙이는데 지금 130개 썼거든요 130개에 4 붙였거든요 지금 괜찮은데 이 정도면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붙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허 하나만 더 붙이자 어허 하나만 더 붙이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아 드럽게 안 붙는다 어어 붙었어 어차피 이거 6개 안 붙거든요 아 6개 해봐? 아 어차피 6개로 안 붙을 것 같아 근데 야 대박이다 260개 써가지고 지금 팔 붙였어요 팔 팔질 260개로 히트 120개 가겠습니다 162,000원어치 소울 다이브 베냐 소울 다이브 베냐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 까도록 할게요 일단 이자벨이랑 좀 싸구려는 넘길게요 이거 잃는 것도 일이니까 아 이자벨 밖에 안 나온다 어 베벨피 환 야 뽀빠씨 아하 일단 좀 살짝 마음이 어 베벨피 채 일단 60개는 베벨피 환이랑 베벨피 채 뽑았구요 나머지 60개 이어서 갈게요 인첸트 강화 주문소 1회 강화 이용권 상속 주문소 와 미쳤다 이 캐릭터 뭐냐 이거 버브야? 자 자 특급 상자 8개 남았구요 자 가봅시다 한번 상속 주문소 미친 전속해제 스크롤 수감자 기둥파편 패스 핵 캐릭터 염색 연구 정착제 힘에 대가 데미지 체력염막 제복 염색 이 캐릭터 뭐야? 340 정도? 340에서 350 정확히는 지금 나온 가격이면 349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서 그의 다수 하면 어 미친 16만원 썼지 대충 한 두배 정도 이득 봤는데 대충 두배 이득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디는 러그아웃 하도록 할게요 수 American ilo la on ilo país i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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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